야자주가 많아 굿모닝 오늘 샌디에고 이틀차 날이 밝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요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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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커피 얼른 별로 없네 감자조림? 고구마 아니야?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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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밤에 하도 온 거 아니야? 네, 맞죠. 그게 제일 인기가 많은가 봐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수사 패턴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쓰고 있어 저기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야? 굴이 잘 논다 왜 나와라니까? 여기 너무 재밌는데? 저는 바싹이 켜고 켜주세요 약간 낯빛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하이 그래서 베이컨 다 익었냐고요 네?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게 12,000원? 1,000원 잘 나갑니다 이제 2,000원 타임 여기 있는 카치럼 몇개 3,000원 저는ھ 1,000원 1,000원 2,000원 3,000원 3,000원 쇼핑 가요. 드디어 쇼핑 야자수가 많아 피자 먹던 거 기사도 좀 더 몰라 집에 도착하는 데 여기가 다 같이 사회에 머리를 사러 오십시오 봉투 만큼 안 마셔요 어디 lorsque 들어갈까 보러 갈까 다진마다 다진마다 잔든건 인간무빙 마트에서 만원 돈 주고 샀어요 샌디에고 마지막 밤은 와인 먹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조슈아 트위로 이동합니다 샌디에고 안녕 보기 위해 강아지에서 데뷔할 수 있었어요 샌디에ons 바티에고 먹던 아이들이 수고하고 가고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가가가 오케이 근데 왜 비프? 비프? 비건? 비건 비건 좀 마실려나? 귀여운데? 김밥 먹으려고요 햄버거 하나도 안되나봐요 특이한 나무 저거 에어 스테인도 별로 안 비싼 것 같아 막 굴려 아니야? 고양이 고양이 안녕 어디가 아이 너무 많아 그냥 안되는데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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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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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익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캘리포니아 미키 마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거 여기 이게 많아. 캘리포니아 안 익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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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맥주 볼 때 신중해지는 중 밥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있어요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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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들어갔던 기름! 딸기 이놈들아 아팟 반죽이 양념장에 인도네임 집에서는 꽤 많이 바빠서 마habt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러 이제 요 공감를이어트 사랑하러 갔어요 고생하셨구요 빨리 알게 되면 제가 고생하고 오늘은 너무 많이 와 오늘의 과연 그리고 오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